미국 추리소설의 대부라고 불리는 엘러리 퀸이 묶은 미니미스터리라는 책 속에는요 세계 각지의 주로 영미 문화권이지만요 유명한 추리 단편소설들이 주로 들어있는데요 뜻밖에도 세르반테스, 안톤체홉, 찰스 디킨스, 기드 모파상, 마크 트웨인, 볼테르 이런 우리가 이름은 다 아는 작품은 안 읽었어도 이름은 안다 싶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실려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안톤체홉의 자장가, 또 모파상의 복수, 볼테르의 개와 말이라는 작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안톤체홉, 이 위대한 작가가 어떤 미니미스터리를 남겼는지 들어보시죠 자장가 안톤체홉 밤, 13살짜리의 애복의 한 여인 바르카가 요람을 흔들며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자장, 자장, 잘 자라, 노래를 불러줄게 작은 초록빛 등불이 성상 앞에서 타고 있다 방의 한쪽 구석에서 다른 한쪽 구석으로 줄이 하나 쳐져 있고 거기엔 기저귀와 커다란 검은색 바지가 걸려있다 등불에서 나온 초록불빛이 천장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고 기저귀와 바지는 기다란 그림자를 페치카와 요람과 바르카에게 던지고 있다 등불이 어른어른 흔들리기 시작하면 초록빛의 고리와 기다란 그림자는 활기를 띠고 바람에라도 불린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 방 안은 후덥지근하다 양배추 수프 냄새와 구두빵 특유의 냄새가 풍긴다 아기는 울고 있다 오래전부터 계속 울어서 목이 쉬고 녹초가 됐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악을 쓰며 울고 있다 울음을 언제 그칠지는 알 수 없다 바르카는 졸립다 눈꺼풀이 달라붙을 것 같고 머리는 축 늘어지고 목이 욱신거린다 눈꺼풀도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얼굴은 나무처럼 바싹 마르고 머리가 핀 끝처럼 작아진 듯한 느낌이다 자장 자장 잘 자라 그녀는 콧노래를 불렀다 죽을 끓여줄게 페츠카 안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다 몇 방 문을 통해 주인 아저씨와 견습공인 아파나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온다 요람은 슬픈듯이 삐걱거리고 바르카는 중얼거린다 그런 소리들은 모두 하나로 뒤섞여 잠자리에서 들으면 마음을 달래주는 감미로운 한밤의 음악이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음악도 짜증스럽고 기분을 울적하게 만들 뿐이다 그 음악은 졸음을 부르지만 잠을 잘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바르카가 잠들어버리면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한테 호되게 매를 맞게 된다 등불이 어른거린다 초록빛의 고리와 기다란 그림자가 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반쯤 뜨인 채 움직이지 않는 바르카의 눈에 덥시워진다 반쯤 잠든 바르카의 두뇌 속에서 그 그림자는 안개처럼 뿌연 환상이 된다 그녀는 검은 구름이 하늘 전체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아기처럼 빽빽 울어대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때 바람이 일어나 구름이 사라지자 바르카의 눈에 온통 질퍽거리는 넓은 길이 보인다 길에는 포장을 씌운 짐마차가 늘어서 있고 등짐을 진 사람들이 터벅터벅 걷고 있고 그림자들이 어른어른 오가고 있다 길 양쪽엔 자욱하게 낀 안개를 통해 숲이 보인다 갑자기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등짐진 사람들이 진창 속에 일제히 쓰러진다 왜 그러세요? 하고 바르카가 묻자 사람들은 모두 졸려서 잠을 자려고 하고 대답한다 그러고는 금세 깊이 잠들어 새근새근 잠을 잔다 한쪽에서는 까마귀와 까치들이 전기줄에 앉아 아기처럼 빽빽 울면서 그들을 깨우려 하고 있다 자장자장 잘 자라 노래를 불러줄게 바르카는 중얼거리고 이번에는 자기가 어둡고 찌는 듯이 무더운 오두막에 있는 것을 본다 아버지 예핌 스테파노프가 마룻바닥에서 계속 몸을 뒤척이고 있다 그 모습은 바르카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가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바닥을 뒹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 말대로 내장이 터져버린 것이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마디도 못한 채 그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큰 북소리처럼 이를 맞부딪힌다 어머니 팔라케아는 남편이 위독하다는 것을 아이러 지준의 집으로 달려갔다 간지 한참 되었으니까 이제 슬슬 돌아와도 좋을 때다 바르카는 부뚜막 위에 누워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버지의 이 맞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윽고 누군가가 마차를 타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읍내에서 온 젊은 의사인데 마침 지주네 집에 손님으로 묵고 있었기 때문에 지주가 보내준 것이다 의사가 오두막으로 들어온다 어두워서 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족불을 켜주세요 의사가 말한다 아버지 예핀이 대답한다 어머니 펠라케아는 페츠카 쪽으로 달려가서 성냥을 넣어둔 깨진 단지를 뒤지기 시작한다 침묵 속에서 1분이 지난다 의사가 주머니를 뒤져서 성냥을 켠다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펠라케아는 오두막에서 뛰쳐나갔다가 금세 타다 남은 양초토막 한 개를 가지고 돌아온다 예핌의 볼은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고 번뜩이는 눈빛이 묘하게 날카롭다 마치 이 오두막과 의사를 전부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눈초리다 왜 그러세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의사가 그의 몸 위에 허리를 굽히고 묻는다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됐나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요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됐다고요 더는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 말 마세요 내가 고쳐줄 테니까 의사는 15분쯤 예핌을 진찰한 뒤 일어섰다 나는 손을 쓸 수가 없군요 입원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안 가면 안 됩니다 벌써 밤이 늦었으니까 병원 사람들은 자고 있겠지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소개장을 써드릴게요 알았죠?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뭘 타고 가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펠라케아가 말한다 우리 집에는 마차가 없거든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지주 어른께 부탁해 볼게요 그분이라면 마차를 쓰게 해 줄 겁니다 의사가 떠나고 촛불이 꺼지고 또다시 우우우우 하는 아버지의 알른 소리가 들린다 반 시간 뒤 누군가 오두막으로 달려온다 예핌을 병원으로 데려갈 집마차가 온 것이다 아버지는 채비를 갖추고 나간다 어느덧 맑고 밝은 아침이 되어 있다 펠라케아는 집에 없다 남편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보러 병원에 가했다 어디선가 아기가 울고 바르카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다 자장 자장 잘 자라 노래를 불러줄게 펠라케아가 돌아와서 성호를 긋고 이렇게 중얼거린다 병원 사람들이 밤중에 네 아버지를 원래대로 고쳐놨지만 아침이 되자 네 아버지는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보냈단다 하늘나라로 가셨어 병원으로 옮긴 게 너무 늦었다는구나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좋았을걸 바르카는 길거리로 나가서 거기서 운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느닷없이 그녀의 뒤통수를 호되게 때린다 그 바람에 그녀는 자장나무 줄기에 이마를 찢는다 눈을 들어보니 주인 아저씨인 재화공이 얼굴을 들이대고 있다 뭘 하고 있는 거냐 질질치 못한 년 아기를 울게 놔두고 잠을 자다니 주인 아저씨는 바르카의 뒤통수를 또다시 손바닥으로 철썩 때린다 바르카는 고개를 흔들고 요람을 흔들며 자장가를 부른다 초록빛의 고리와 검정바지와 기저귀의 그림자가 위아래로 흔들리며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이어 그녀의 두뇌를 다시금 사로잡는다 또다시 바르카는 진창길을 본다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등짐진 사람들이 누워서 곤히 자고 있다 그걸 보고 있으려니까 바르카도 졸린다 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머니 펠라케아가 나란히 걸으면서 그녀를 재촉하고 있다 읍내에서 일감을 찾으려면 서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도움 좀 베풀어 주세요 펠라케아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애걸한다 아기를 이리 다오 귀에 익은 목소리가 외친다 그러더니 같은 목소리가 이번에는 성을 내며 외친다 자고 있는 거냐 이 바보 같은 년아 바르카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사정을 알아차린다 길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스쳐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도 없다 있는 건 주인 아주머니 뿐이다 아주머니는 아기한테 젖을 먹이러 와서 방 한가운데에 서 있다 뚱뚱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아주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어르는 동안 바르카는 우두커니 서서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젖을 다 먹이길 기다린다 창밖에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천장에 어른거리는 그림자와 초록빛의 고리도 눈에 띄게 희미해진다 이제 곧 아침이 된다 자 안아주렴 주인 아주머니가 속치마 단추를 채워 젖가슴을 가리면서 말한다 이 애는 울고 있어 누군가에게 홀려서 짜증이 났겠지 바르카는 아기를 받아서 요람에 넣고 다시 요람을 흔들기 시작한다 초록빛의 고리와 기다란 그림자는 점점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눈을 뒤덮고 그녀의 두뇌를 흐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여전히 졸립다 지독하게 졸립다 바르카는 머리를 요람 가장자리에 기대고 졸음을 쫓으려고 온몸을 흔들지만 그래도 눈꺼풀은 찰싹 달라붙고 머리가 무겁다 바르카! 페츠카의 불을 피워라! 문 너머로 주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니, 벌써 일어나 일을 시작할 시간인가? 바르카는 요람을 떠나 장작을 가지러 헛간으로 달려간다 아, 잘됐어! 그녀는 생각한다 움직이고 뛰어다니면 가만히 앉아있을 때만큼 졸립지 않다 바르카는 장작을 안고 와서 페츠카에 불을 지핀다 나무처럼 딱딱해진 얼굴이 다시금 부드러워지고 머릿속의 생각도 또렷해지는 걸 느낀다 바르카! 사모바루에 불 피워라! 러시아의 물 끓이는 주전자를 사모바루라고 합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고함을 지른다 바르카는 장작을 쪼갠다 그러나 그 불쏘시계에 불을 붙여 사모바루 밑에 집어넣자마자 당장 새로운 분부가 숨 돌릴 새 없이 들려온다 바르카! 바깥 계단을 물로 청소해놔라 손님이 보면 창피할 만큼 더러워 바르카는 가게 앞 계단을 물로 청소하고 집안의 먼지를 털고 비로 쓸고 걸레로 닦은 다음 다른 페츠카에 불을 지펴놓고 가게로 달려나간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1분도 쉴 틈이 없다 그러나 부엌 식탁 앞에 서서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만큼 힘든 일은 없다 머리가 저절로 식탁 위로 늘어지고 감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고 칼이 손에서 튀어나가 바닥에 떨어진다 바로 옆에서 뚱뚱한 잔소리쟁이 아주머니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짓거리기 때문에 바르카의 귀가 윙윙 울릴 정도다 식사 시중을 들거나 빨래를 하거나 바느질을 하는 것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이따금 모두 다 내팽개치고 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잠을 자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루가 지난다 창문이 어두워지는 걸 바라보면서 바르카는 마치 나무가 돼버린 것 같은 관자놀이를 손으로 누르고 왠지는 모르지만 희죽 웃는다 황혼이 금방이라도 찰싹 달라붙을 것 같은 그녀의 눈꺼풀을 상냥하게 어루만지며 이제 곧 편안히 잠잘 수 있다고 약속한다 해질녘의 손님들이 찾아온다 바르카 사모바르의 불을 피워라 주인 아주머니가 고함을 지른다 이 집의 사모바르는 크기가 작아서 손님들이 마시고 싶은 만큼 차를 마실 때까지 바르카는 다섯 번이나 사모바르의 불을 피워야 한다 차를 다 마시면 바르카는 같은 자리에 꼬박 한 시간이나 우두커니 서서 손님들을 바라보며 분부를 기다린다 바르카 보드카를 가져와 바르카 코르크마하게 뽀비는 어디 있지 바르카 청어를 씻어놔 손님들은 드디어 돌아갔다 불이 꺼지고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잠자리에 든다 바르카 아기 요람을 흔들어줘라 페치카 안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천장에 비친 초록빛의 고리와 검정바지와 기저귀가 던지는 그림자가 반쯤 밖에 뜨이지 않은 바르카의 눈을 다시 뒤덮고 그녀에게 눈짓을 보내고 그녀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 차장 차장 잘 자라 그녀는 중얼거린다 그러자 아기는 불에 댄 것처럼 울기 시작해 지쳐서 녹초가 될 때까지 계속 울어댄다 또다시 바르카는 질퍽거리는 진창길 등찜을 진 사람들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 그녀는 전부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의 얼굴도 다 분간할 수 있다 하지만 반쯤 잠들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녀의 손발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고 있는 힘의 정체를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다 그녀를 무겁게 덮쳐 그녀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그 힘 거기서 도망치려고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 힘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힘은 보이지 않는다 죽도록 고단한 바르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어 눈을 부릅뜨고 어른거리는 초록빛의 고리를 쳐다보고 악을 쓰며 울어대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귀를 곤두세우다가 드디어 그녀를 못살게 구는 적을 찾아낸다 적은 바로 그 아기다 그녀는 쿡쿡 웃는다 이렇게 간단한 걸 좀 더 빨리 알아내지 못했다니 이상한 일이다 초록빛의 고리도 길고 가느다란 그림자도 귀뚜라미도 함께 웃으면서 어이없어 하는 것 같다 환각이 바르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녀는 둥근 의자에서 일어나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한 번 깜빡거리지도 않는 눈을 크게 뜬 채 방 안을 오락가락한다 그녀를 꼼짝달싹 못하게 얼거매고 있는 저 아기를 이제 곧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자 왠지 간지러운 것처럼 즐겁다 아기를 죽이고 잠을 자는 거야 잠 잠 잠을 바르카는 초록빛의 고리를 향해 희주 굳고 눈짓을 보내고 손가락 하나를 세워 흔들면서 살며시 요람에 다가가 그 위에 허리를 굽힌다 아기를 목 졸라 죽이고 나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이제는 잠을 잘 수 있다는 기쁨에 소리내어 웃고는 1분도 지나기 전에 죽은 사람처럼 곤히 잠들어버렸다 1분도 지나기 전에 죽은 사람처럼 1분도 지나기 전에 죽은 사람처럼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번에는 그가